왜 이렇게 안 와? 벌써 들어간 건 아니겠지? 어휴, 숨을 못 쉬겠네 좀만 참자 어? 안녕하세요 아, 화장을 해서 못 알아보시는구나 나예요 나, 마장둥 연락도 통 안 되고 해서요 제가 얼굴도 뵐 겸 또 드릴 말씀도 있고 겸사겸사 어디 가서 모닝커피라도 하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풀고 그러시죠 저기 여기까지 왔는데 얘기는 듣고 가셔야죠 우리 사장님 아시죠? 우리 사장님이 본부장님 눈치 보여서 날 잘랐는데 근데 사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속 좁고 파렴치하고 옹졸하고 막 그러는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 말 좀 잘 당장 꺼지지 않으면 신고한다 에? 무슨 신고요? 내가 뭘 어쨌다고? 위협적이고 불쾌해 경찰에 신고할까 아님 병원에 신고할까 뭐예요? 어? 가세요 야! 부서라! 내가 잘 denken 기계laub나들 주세기는 중국대학 wny 에어디 한국대학 미국대학교